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택하든 모두 자신의 선택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짓갈피 소리내어 익다입니다. 채소 과일식과 CCA 주스로 잘 알려진 분이죠?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 라는 내용을 여러 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는 입담 좋은 건강 전도사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채널에서도 완전 매출 완치비만이란 책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조승우 한약사의 새로운 책이 출간됐습니다.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입니다. 이전까지의 책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지를 다룬 건강 도서였다면 이번 책은 몸과 마음을 살리는 습관을 주제로 하는 첫 자기개발서입니다. 저자가 30대의 죽음의 문턱에서 깨닫게 된 삶의 소중한 가치 건강을 되찾게 해준 마음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성공 법칙에 흔들리지 말 것 특히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것이 나를 살리는 최고의 습관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상에서 나를 살리는 마음 습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건강 자산을 쌓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우 한약사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나는 어떤 마음 습관을 갖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치열하게 살 것인가, 느긋하게 살 것인가 나는 살고 싶다 은행원을 그만두고 시작한 커피 사업은 꽤 사업성이 좋았다 당시 커피라는 기호식품 시장은 믹스커피가 주를 이루던 것에서 원두커피, 즉 아메리카노 등으로 시장 트렌드가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커피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장부터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직접 트럭을 운전하며 마트 납품, 진열, 정산처리, 창고관리까지 모든 일을 손수 익히며 경험을 쌓았다 커피 로스팅을 배우고 이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블렌딩과 로스팅을 통해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냈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좋은 맛을 만들었고 납품도 시작할 수 있었다 일의 재미도부터 정말 미친듯이 몰두했다 덕분에 짧은 시간에 사업은 궤도에 올랐고 성공이 눈앞에 온 듯했다 그런데 그 1, 2년 사이 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나는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처음에는 두통과 허리 통증이 있었고 진통제와 소염제를 먹으며 버텼다 하지만 결국 수면제를 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 수십 잔의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술과 야식을 먹으며 지냈던 터라 몸이 성할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자살충동과 목류병 증상이었다 몸은 점점 더 나빠져 극심한 심장통증까지 느꼈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심장통증으로 먹는 약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시달렸다 근육통이었다 병원에서는 섬유근통이라는 또 다른 진단병과 함께 약의 종류만 늘렸다 결국 사업을 접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다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삶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 인생을 바꿨다 내가 우선 해야 할 일은 건강회복이었다 약물에 점점 중독될수록 부작용도 심했기에 가장 먼저 술과 커피를 완전히 끊기로 했다 더불어 몸과 마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서양 자연치유에 대해 정리한 안드레아스 모리치 작가의 책들을 시작으로 먹는 것에 대해 공부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다 파괴되는 충격적인 시간이었는데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였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과 건강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이끌어준 깨달음이 되었다 나는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술과 커피를 끊고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면서 빠른 속도로 적정 체중을 찾았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심장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를 계속 짓눌렀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새롭게 정한 목표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고작 나이 32살에 죽을 수도 있다니 두려웠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나를 다시 병원으로 이끌었다 병원에서는 각종 검사 끝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왕관 모양의 큰 혈관 즉 관상동맥이 가늘어졌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불안정성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보통은 50대 이후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병증으로 빨라야 40대 중후반의 진단을 받는 병이었다 32세 죽음의 공포와 맞서며 가슴을 쥐어짜른 듯한 극심한 통증 숨이 안 쉬어지는 증상이 벼랑간 찾아오고는 했다 때로는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시작되어 길게는 1,2분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병원에서는 원인은 모르지만 현재의 상태면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으니 약을 잘 챙겨 먹고 상비약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먹으라고 했다 고지혈증약 콜레스테롤 약 근육이완제 진통소염제 등 나는 다시 한번 죽지 않기 위해 약을 한 움큼씩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약만 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기력하게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몰라 격렬한 운동은 할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한의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고 마음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은 절대 불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나는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일상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다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인생은 언제든 끝이 날 수 있으니 지금 현재를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습관 내 몸을 살리는 습관을 갖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몸과 마음 진짜로 삶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기억할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죽은 음식을 먹으면 죽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산다 마음도 그렇다 나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며 에너지를 갉아먹을 것인지 내 에너지를 소중하게 다루면서 살아갈 것인지는 내 선택이다 자신을 스스로 살리는 제대로 된 몸과 마음의 습관을 익혀야 죽음의 공포나 인생의 불안을 떨쳐낼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건강한 삶 자기 성장의 기본인 건강 자산을 쌓는 습관 일반적으로 자기 개발서에서 말하는 자기 성장의 기본은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이다 내가 성공한다고 믿으면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개는 돈이고 성공이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전파한다 새벽 4-5시에 일어나 미라클 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거나 하는 식이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고 위로와 공감, 응원을 얻는다 지금 당장 미라클 모닝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 내용이 정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 자수성가한 사람의 스토리 중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몸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나중에서야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내용은 인기를 얻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건강 자산에 투자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욕망이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는 자기개발서의 메시지들은 일면맞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몸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건강한 인생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여기에서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나는 자기개발, 자기성장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는 바로 건강 자산이라고 말하고 싶다 즉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를 추구하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을 평균 120세로 잡았을 때 10대, 20대에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때 제대로 건강 자산을 쌓지 못했다고 해도 늦지 않았다 30에서 40대 시절을 어떻게 보내든 상관없이 50에서 6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에서 80대가 결정된다 몸과 마음만 건강하다면 80세가 되어서도 만시간의 법칙을 따를 수 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언가에 도전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매일 보내는 하루하루가 쌓여 결과를 만들어낸다 물론 우리 인생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만큼은 다르다 건강 자산을 잘 쌓으면 분명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건강 자산을 쌓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고 단순하다 죽은 음식에 돈을 쓰지 않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것 이 원칙만 반드시 지키면 된다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가 쌓여 반드시 다음 세대에 나타난다 건강검진 같은 것으로는 절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없다 만약 어느 날 받아든 검진 결과가 나쁘더라도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다 몸에 쌓인 독소를 완전 배출해주는 시간만 가져도 우리 몸은 반드시 자가 치유를 해낸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토록 자기 믿음과 자기 확신이 강한 성공한 사람들도 대부분은 자기 몸에 대해서 만큼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자기 건강인데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더 좋다는 곳을 더 큰 병원을 찾아 헤맬 뿐이다 그러고선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 몸이 치료되고 나면 다시 예전의 식생활 습관으로 돌아간다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끝낸 뒤에 쉽게 암이 재발하는 것도 다 이런 식생활 습관 때문이다 그렇다고 건강 불안증과 건강 염려증에 빠져서도 안 된다 검사 결과와 수치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건강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 사소한 습관의 변화부터 시작하라 모든 진실은 단순하다 잘 쉬고 잘 먹고 잘 배출하고 잘 자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뿐이다 돈,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주위의 시선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다 동시에 아픈 채로 약물에 중독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만일 모든 일에 앞서 건강 자산을 쌓는 것을 해나가기 어렵다면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자 예를 들어 일주일에 3일은 절대 술, 커피, 야식을 먹지 않는다 흡연자라면 최소한 3개월의 2주씩은 금연을 해보자 이렇게만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나를 살리는 마음 습관 괴로움을 없애야 몸이 산다 전통의학, 대체의학, 보완의학 때로는 민간요법으로 불리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해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조차 없으니 마음이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라는 말을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했을지는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 현재의 과학은 인간의 몸에 대해 10% 특히 뇌의 작용에 관해서는 5%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 와중에도 그 중요성이 밝혀진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효과가 좋은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몸에서는 실제 독약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밝혔다 그렇다면 자기계발 전문가라고 말하는 이들은 모두 건강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 중에도 건강을 잃는 이들이 있다 이는 마음과 몸의 상태를 분리했기 때문이다 긍정과 자기확신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며 그러한 정신상태가 몸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대부분 숫자에 민감하다 바로 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건강 역시 현대 과학에서 제시한 검사 수치로만 판단한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성공을 쫓이면서 건강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러니까 암 같은 중병을 진단받고서야 성공 법칙을 건강 관리에도 적용한다 그런 이들은 명상, 단전호흡, 요가, 수행 등의 방법을 통해 기적처럼 완치를 하고 이런 경험을 책으로 쓰고 강연을 하고 다시 돈을 번다 그러다 또다시 건강을 잃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런 인생이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은 성공을 무엇이라 정의할 것인가?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한 삶을 말할 때 모든 이들이 건강한 부자를 꿈꾼다 많은 이들이 일을 안 하고 놀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정말 성공한 것이고 행복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나는 내가 그 어떤 재벌보다 더 행복하다고 확신한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순 없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계속 유지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 특히 말기암 환자들과 상담해 오면서 그리고 스스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경험을 통해 건강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건강하다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이다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지 마라 우리 주변에는 평생을 몸의 통증과 증상들을 없애기 위해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도 완치되지 않아 계속 전국에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 그렇게 예방원을 찾아오는 분들 10명 중 8명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육체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마음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라고 권한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이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팔이 없거나 양다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부부가 있다 아내나 남편 한쪽이 비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부부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건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몸에 심각한 문제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살아가는 데 있어 조금 불편할 뿐 해내지 못할 것은 없다고 여긴다 그들은 비장애인들도 도전하기 힘든 여러 운동이나 활동들을 해낸다 보통 이런 모습을 접할 때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은 두세 가지로 나뉜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내가 가진 몸의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힘내야겠다 저렇게 지낼 수 있는 걸 보니 분명 집에 돈이 있거나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 그도 아니면 그냥 저런 삶은 나와 동떨어진 일이다 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 동떨어진 일이 얼마나 될까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없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뜻이다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한다 특히 암 진단을 받으면 열심히 살아온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 모르겠다라며 현실을 부정한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암세포는 급속도로 몸에 퍼진다 마음가짐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이 뭔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알기에 병원에서도 이제는 환자들에게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잘 하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던 환자들도 현대 과학과 의학의 예상을 벗어난 예우를 보이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 뿐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몸과 마음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지 말라 건강을 잃은 상태라면 특히 더 그래야 한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긴 유전적인 문제이든 후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든 장기간 섭취한 죽은 음식들로 인해 암진단을 받았든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 뿐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몸은 다시 회복하기 위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믿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에만 믿음을 가질 게 아니라 먼저 내 몸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자신의 무한 능력을 믿어라 내가 눈이 멀어도 팔다리가 없어도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도 당장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시안부 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괴로움은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그러니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오늘 하루가 무료하고 돈을 못 벌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도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그냥 하루를 보낸 것만으로도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마음에 새기자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든 더 나은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긍정과 감사의 마음가짐이 바탕이 될 때 희망을 찾고 목표를 향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고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육체의 고통을 마약성 진통제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무한한 힘이 교육과 자본주의에 의해 억눌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본디 나라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위대함과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자신을 너무 과대 평가하는 것은 경계하고 길가에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처럼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괴롭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되 한편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일상에서 건강 자산을 쌓는 법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신비로운 인간의 몸 식약 동원이란 말이 있다 이는 음식이 곧 약이며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떠한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이미 2000년 전에 나온 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약회사는 이를 부정해왔다 그런데 이 음식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기존의 치료 방식인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약물 치료만으로는 인류의 사망 원인이 르인 암을 완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이다 제약회사와 병원의 이윤 추구하는 별개로 과학적 사실을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메이오 클리닉, 클리브랜드 클리닉과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존재한 덕분이기도 하다 결국 인간에게 가공식품과 화학물질, 특히 약물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것이 인정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였다 더불어 우리 인간의 몸은 생명이 위독한 부상이나 감염 상황을 제외하면 깨끗한 음식만 공급해 주어도 스스로 치료하는 자가치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며 이러한 면역력을 유지해주는 인체의 핵심 시스템이 림프 시스템이다 내 몸속 청소부 기본적으로 뇌와 심장 등 모든 장기와 근육 세포들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기능은 혈관을 통해 혈액이 해준다 그리고 1차적으로 생기는 노폐물이 처리되어 혈관 옆에 자리한 림프관으로 보내진다 림프관에서는 림프액이 청소부 역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몸 밖으로 내보낸다 림프 시스템은 인간의 면역체계에서 매우 중요한데 체내 혈액이 평균 5리터인데 비해 림프액은 약 15리터인 것만 봐도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림프 시스템을 통해 독소들은 림프 주머니에 모이고 여러 방법으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우리 몸은 이처럼 유기적인 관계로 숨을 쉬며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류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림프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 혈액순환이 중요하고 혈관이 막히면 안되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논리가 마케팅에는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림프 시스템은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안된다 아무것도 안해도 우리 인간의 몸은 자연 치유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먹지 않아도 돼 각종 영양제와 식품사업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우리는 안 먹어도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아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인류는 오랜 시간 생존하면서 세균과 바이러스 등에 적응하고 이겨내어 최강의 유전자를 탄생시켰다 문제는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속도가 배출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면서 발생한다 몸속에 독소가 점점 쌓이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 반응으로 인해 열이 나기 시작한다 열이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자가 치유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우리는 열이 조금만 나도 통증이 조금만 있어도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등을 쉽게 먹는다 그러는 바람에 림프 시스템의 기능이 더욱 약화되고 만다 우리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700만 년 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화학물질, 약물, 백신, 각종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었고 여기에 더해 인간이 결코 먹어본 적이 없던 초가공식품들을 섭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림프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몸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가공식품을 먹고도 우리가 멸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뿐이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싸우고 있다 문제는 해독을 하는 핵심 장기인 강과 콩팥의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림프 주머니에 독소들이 점점 쌓이고 그 크기가 1cm 이상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혹으로 발견되고 악성종양인 경우 암으로 진단된다는 것이다 독소 완전 매출을 위한 미션 그런데 림프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갑상선, 겨드랑이, 유방, 자궁 등에 생긴 혹은 일정 시간 독소를 완전 배출해주면 짧게는 2주 안에도 사라진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무조건 갑상선을 완전 절제하고 유방을 제거하고 자궁을 적출하는 무자비한 수술기법이 쓰였지만 이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몸 안의 독소를 없애는 방법은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각해보라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할 수 없는 인공적인 물질 때문에 몸이 병들었는데 여기에 또다시 약이나 영양제를 주입하는 것은 불에다 휘발유를 들이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암은 기하급수적으로 돌연변이 세포들을 증식시키는데 여기에 쓰이는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다 현대의학기술에서 많이 사용하는 CT검사는 포도당에 불소성분의 조형제를 도포하여 암세포가 빛나도록 만들어서 확인하는 원리의 검사다 내 몸에 암이 있는지 궁금해서 몇 개월 혹은 1년마다 CT를 찍다 보면 자그마하던 암세포들이 더욱 커져 없던 암도 생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엑스레이, CT, MRI 검사 모두 부작용이 따른다 문제는 병원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 이러한 각종 검사 장비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데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나서서 젊은층과 고연령층은 불필요하게 검사를 하지 말라고 예방수칙으로 알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이다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느낀다면 혈액 검사 수치가 나쁘게 나왔다면 당장에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당뇨약, 영양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부터 제한하는 것이다 평소 식생활 습관은 그대로 놔둔 채 약물로 혈압만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과 당수치만 기준치에 들어왔다고 안심했다가는 합병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맞고 말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과학적, 의학적 사실이 확인될수록 제약회사와 병원의 주요 수입원인 수술, 약물 처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인 제약회사가 너도나도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뛰어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식품이란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몸에는 좋을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고도로 설계된 사업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이에 열렬히 호응하고 있다 죽은 음식 대신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국제암연구기금 모든 유명한 병원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공통적으로 권하는 것이 금주, 금연, 그리고 매일 채소 과일을 충분히 먹으라는 것이다 권장하는 양이 하루 400에서 500g 정도인데 제약회사들은 이것마저 이용해 바쁜 현대인들은 이를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으니 간단히 영양제로 대체하라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너무나 역설적이고 모순투성이 마케팅이어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믿게 된다 그 결과 공복에는 사과, 바나나, 고구마를 먹으면 안 된다고 믿으면서 그 대신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영양제를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로 인해 우리의 림프 시스템은 매일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사투를 버리고 해독할 수 없는 독극물들을 우선 살로 저장해 버린다 그렇게 점점 고도비만이 되고 안 빠지는 살을 빼기 위해 다시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먹는다 이런 제품을 먹으면 처음에는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요요현상으로 살이 더 찌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이제라도 우리 몸이 가진 자정능력, 자가치유력을 믿고 내 몸에 대한 신념을 갖자 엉뚱한 곳에 돈을 쓰게 만드는 마케팅에 끌려다니며 시간과 건강을 잃어버리지 말자 먹는 음식을 죽은 가공식품에서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과일로만 바꿔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진다 다이어트 역시 단순히 살을 빼는 일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다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 건강이 회복되면 불필요한 살이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유일하게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채소과일식으로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키자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면 당신도 분명 놀랄 것이다 수십 년간 고혈압, 당뇨,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던 환자들과 말개환 환자들이 채소과일식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당신 스스로 알게 될 테니 말이다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읽어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습관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습관만큼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더욱ingersля 물이 도와주시니깐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에요 알게 되면